김영익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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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가라는 건 오를 때는 서서히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요새처럼 무너지거든요. 저평가형으로 들어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가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가대평가된 시점이 2007년 이 무렵이었어요. 이때도 한 35% 정도 가대평가되었었거든요. 금융위기 왔죠. 네. 이때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느냐 우리나라 은행들이고 수익위권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8년 8월에 144조까지 모았죠. 그래서 자산용사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가대평가가 되고 그대로 이렇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되었죠.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주시장 참여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가대평가됐었습니다. 그 가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다. 그런데 제가 늙어드리는 말은 작년에 책을 세 권이나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떨어질 때 주식을 사가지고 부를 늘리십시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주가 떨어져서 망한다는 게 아니고. 네. 주가라는 게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적정 코스피를 명목 GDP로 추정해보면 올 연말은 한 2,900 정도가 나와요. 작년 연말이요? 올 연말이요. 올 연말이요. 올 명목 GDP 한 4.5% 예상을 하고요. 2,900이요? 2,900 정도. 적정 코스피이요. 3,000도 못 가요? 이 사람은 지금 2,600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 3,000은 가요?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동안 2020년부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2,700 어제 20이니까 지금은 가수평가 영역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지금은 버티거나 사서 지금 시간을 보는,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최소한 자기가 분석해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걸 지금 내답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8월에 금융위기 가서 이때 주식 형편대가 144조까지 갔는데 72조까지 떨어졌거든요.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오릅니다. 가지고 계시면 이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해서 또 주식시장은 우리나라는 안 돼. 이렇게 떠나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저 직접 투자하는 간접 투자하는 저 과대평가 구간에서 샀다가 과소평가 구간에서 파는. 그게 문제군요. 그게 문제죠. 지금은 그래서 견디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언론에다 여러 언론에다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월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식 비중을 더 늘려주십시오. 이런 지금 칼럼을 쓴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미국은 지금 작년 3분기 기준인데 53%인데요. 우리나라는 23%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18%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3분기 23%까지 올라갔는데 이것도 우리 이거 저는 지금 금리 좀 올라가지만 조만간 금리 다시 떨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금리 시대 저성신형 시대는 꼭 배당 투자는 해야 된다. 이 비중도 낮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은 안 좋습니다. 이때 그 주식 비중을 늘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한번 칼럼으로 쓴 적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 보실 때는 언제까지 올해도 연말은 나쁘지 않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략 언제까지가 좀 더 고난의 시기가 되고 또 그 저점 물론 맞추기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만 그냥 예측하시기로 그 모델에 의해서 예측하시기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 수준으로 혹시 예승을 하고 계시는지. 저점. 저점과 언제까지 한 6월 뭐 이렇게. 그 시점은 참 어려운데요. 어렵죠. 제가 일평균 수출로 보면 올 4월 무렵이 저점이 나와요. 물론 제가 전망한 겁니다. 제가 다양한 모델로 주가를 전망하는데요. 일평균 수출이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다음에 경상수주 주가와 관계가 깊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라는데요. 대부분 4월 무렵이 저점이 나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 수준은 한 지금보다 더 많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뭐 약간? 이거 좀 급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걸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데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제 모델상으로는 4월 2,500 정도 나옵니다. 2,500? 네. 아... 어떻게... 아니... 그거는 뭐 제 모델상 수치고요. 그 인플레이션 뭐 지금 어마어마하고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가랑 우리나라 주가랑 별 영향이 좀 없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심각합니까? 영향이 있죠. 지금 제가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실질금리를 그린 건데요. 실질금리는 국채 10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이게 역사상 미국이 5.6% 작년 12월 사상 최저치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5%면 우리나라 역시 사상 최저치거든요. 그런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장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질금리가 점차 마이너스폭이 줄어들더니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금리가 오르든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미국 소비자 물가 작년 12월 7% 우리 3.7%. 그래서 현재 실질금리 마이너스폭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금리 많이 못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가 지금보다? 네. 시장금리. 물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세 차례 인상했고 앞으로 한 차례 정도 인상하고 미국이 올해 서너 차례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를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시장금리 특히 국채 장기금리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지금 미국 채 10년도 약간 그런 모습. 지금 1.8%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는데요. 저는 단기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장기금리는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전망할 때 이제 금리보다는 경기를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중요한데요. 경기가 서서히 나빠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아이엠프가 경제 전망을 했는데 11월 작년 10월에 하고 올 1월 했는데 낮췄지 않습니까? 아이엠프가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물가는 좀 올렸습니다. 이게 별로 좋은 조짐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때는 예상한 것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뒤따라서 성장률 상향 조정해요. 그런데 경제 성장이 꺾이면 뒤따라서 하향 조정하거든요. 지금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엠프가 4.4%로 내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저는 4월 가면 더 내릴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미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미국 선행지수 우리나라 선행지수 작년 6, 7호를 고점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미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이미 선행지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 1분기 2분기로 가면서 호행하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이런 대표적인 지표들이 나빠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2분기 무렵에 구체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경기가 둔화되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소비와 물가가 1, 2월까지 7% 안팎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3, 4월로 가면서 5% 때 연말 가면 2% 초반 정도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를 갖고 있다면 인플레이션 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발이라는 건 인플레이션 억제하고자 하는 무슨 힘, 그게 이제 긴축이잖아요. 그 긴축발 자산시장, 위험 자산의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봐. 그렇죠. 그거는 지금 시장이 거의 많이 반영했다고 반영하고요. 앞으로 반영할 건 경기 둔화다. 그럼 이제 반작용,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더 확실해지면 긴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전원은행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는 당연히 바이든이 준비하든 한국 정부가 준비하든 경기 부양책을 더해야 될 명분을 갖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자산시장, 특별히 위험 자산시장인 주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이 떨어져서 다시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가 둔화라는 거거든요. 이때 일시적으로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주가가. 이런 국면이 한 번 남아 있다는 거죠. 이 국면을 우리가 견디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상승 국면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닥을 예상하시는 측면이 그 경기를 반영한 게 4월입니까? 네. 그것도 주가는 선반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행지 순환 변동치하고 우리 축가관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행지 순환 변동치도 하반기에는 반등하게 나옵니다. 그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지금 계속 하락 추세가 되고 있거든요. 11월까지 떨어졌고 이번 주 금요일 날 12월까지 발표가 되는데 3월까지는 제가 예상해보면 하락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5월 6월 들어가면서 반등하게 나오거든요.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 전망이 그대로 맞는다 하더라도 쭉 빠져서 4월까지 하면 1,000포인트 무너지겠죠? 이런 생각. 아니죠. 당장 저는 다음 달 반등하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달? 2월이요? 4월에가 저점인데? 아니 떨어지더라도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한 번에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2월에 좀 반등 줬다가 다시 3, 4월 좀 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떨어진다는 거 아니고요. 제가 4월 저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제가 사실 오늘 저녁에도 김한진 박사, 윤지호 센터장을 모십니다마는 저도 어저께 한 10분 가까이 통화를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모르겠다. 이게 이렇게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에다가 테크니컬한 반등이 있고 또 부정적인 분들은 반등 이후에 다시 빠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저도 그 비슷한 제 통계들이 여러 통계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월에는 반등입니다. 만약에 반등을 예상하면 단기적으로 혹은 진짜 진바닥을 본 다음에 주도하는 섹터나 주도주의 권역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우선 제가 증권사 리서치센터 떠나서 사실 산업 업종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네. 그리고 2차전지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주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산업이거든요.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 종목군 주도주군은 그거는 연구를 좀 덜 하셨다고 보시고 자산군은 많이 보시잖아요. 자산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저는 채권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채권이요? 네. 만기가 긴 채권 것들. 장기채. 네. 장기채. 지금 국제수익률 저는 거의 정점. 우리 10년물도 지금 2.5고 2.6%인데요.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 내년 초로 갈수록 장기금리 10년짜리 국제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만약에 10년짜리를 사면 지금 캐피탈 개인을 제외해서 놓고 보면 캐리가 2.2%의 중반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자산간 그러니까 채권을 사서 보유했을 때의 캐리가 2% 중반이다라는 얘기는 다른 자산 주식 쪽의 기대수익률이 별반 그것보다 훨씬 아웃퍼폼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주가가 제 상대로 2,500까지 떨어지면 주식 수익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대수익률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11년간 우리나라 코스피가 연평균 상승률이 4%입니다. 작년에 많이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던 거 보지만 지난 1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4%예요. 저는 우리나라 연간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은 4 내지 5%로 낮춰야 된다. 우리나라 잠재 명목 성장률을 추정하면 3% 정도 나오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코스피 상승률이 거기다가 1 내지 2%포인트 플러스예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4 내지 5%포인트로 낮춰야 된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연기금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입니다. 엄청 좋았죠. 엄청 좋았죠. 다 보면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작년에는 특히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서 많이 벌었죠. 또 달러 강세 때문에 많이 벌고요. 그런데 지난 11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7%예요. 그러면 지난 3년간 11%라는 건 장기적으로 평균에 접근하거든요. 그전에는 한 3, 4%, 4, 5%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은 4% 저는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가대평가 연약에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다가 예를 들어서 4월에 샀다가 저는 2,9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올해 적정 주가가 2,9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2,500에서 2,900 가면 엄청 수익률이 많이 나는 거죠. 특정 주가라는 게 고점 기준으로. 저점에서 고점 기준인데 연평균, 작년 말 대비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3년간은 4 내지 5% 정도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5% 기대 수익률을 갖고 주식을 하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적금 넣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예금금리 1% 조금 넘거든요. 2%짜리도 좀 있긴 있는 것 같고. 아니, 나는 걱정 없이 4, 5% 그냥 평생 보장한다면 그거 하지. 뭐요? 주식. 아니, 그런데 리스크가 늘 있잖아, 주식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그렇죠.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특히 우리나라 배당을 아주 좋은 기업들이 4 내지 5% 주는 기업들 많거든요. 저는 시기에 관계없이 늘 배당 투자는 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배당 투자는 지금 주식 시장이 좋든 나쁘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이 좀 물리더라도. 네, 물리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 많이들 가셨어요, 작년 연말까지. 그리고 이제 국장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지고 한국 시장도 많이. 같이 지금은 완전 커플링인데. 미국과 한국 시장의 주식 시장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는 어디입니까? 올해는 한국 시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에서 금융 불균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는 작년 하반기부터 한군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당국. 먼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시장에다 맡겼어요. 미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집값도 주가도 훨씬 더 고평가됐거든요. 저는 올해 미국 주가는 별로 안 좋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비중 좀 많이 줄이시고 우리나라나 아세안 비중 이쪽을 늘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업계의 대선배님이시고 또 업계에서 리셋센터장도 하시고 경영진을 하셨으니까 최근 들어서 불거져 나오는 이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주주에 대한 배려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아주 구조적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빨리 제도 개선이 안 되면 구조적으로 한국 주식을 장기 투자할 수 있겠냐라는 아주 큰 좌절이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업계에 가장 오래 계신 우리 대선배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을 해야 되죠. 지금 물척 분할 이런 거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은 거 아니고 정책당국이 이런 걸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인식하면 뭘 하겠어요 행동이 됩니까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좀 알아들으실 겁니다. 기가 있으니까 대선은 주가에 영향 많이 안 미칩니까 대선은 저는 큰 영향에 안 미치라고 보고 있어요. 요새 대선 후보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책 방향 거의 비슷해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되든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정책 방향 이름 안 넣고 그 정책 방향이 나왔을 때 이 정책을 누가 내세운 거냐. 전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판세가 그렇죠. 정책은 많이 실종돼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는 그렇게 해서 좋지는 않을 걸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네. 경기 둔화가 선행지수가 먼저 하라고 동행지수들이 월급 1분기 중반 2분기 가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에 한 번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미국의 긴축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 혹은 큐티를 다 반영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네요. 특히 미국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지금 5.6%인데요. 과거 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면 2분기 혹은 7분기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어요. 저는 올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3%예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또 오늘 케이스 실러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같은 기간 보면 우리 집값보다 미국 집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연간으로 20% 가까이 오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약간 하락반전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네. 그런데 워낙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 주가 조정보이면 소비 심리하고 주가는 거의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 금리는 많이 안 오를 거고 성장률은 저하될 거고 주식 시장의 고평은 해소되지만 그런 경기 상황을 선반향해서 리바운드 할 것이라고 보면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경기 관련주라든지 경기가 좋아질 때 그리고 금리가 높을 때 괜찮은 경기 관련 사이클링 주식이라든지 이런 주식보다 오히려 성장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 지금 오른다고 말씀드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작년 3,300가는 그런 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좀 주시기 시작해서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올해 어떻게 하시라 혹은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만약에 우리 김용익 교수님께서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늘 투자라는 것은 수익률하고 리스크의 적정한 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올 연초까지 말씀드린 것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역으로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리스크보다는 수익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테이킹 좀 하라. 네. 그렇습니다.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받으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량주는 제가 증권회사 20년 다니고 그 뒤로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되더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 김 교수님을 모셨지만 오늘 좀 생명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식을 좀 더 유심히 보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때다. 말씀을 참 오랜만에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저희 찾아주신 우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